vm 1-9 를 했네요 1-9 에서는 뭐 어떤거 배웠나요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를 배웠군요 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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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그래서 a 가 가진 4가지 소리가 뭔데 a a a a o 중에서 뭐 했죠 a a 됐죠 그래서 a 가 a 되는 친구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깔개 배웠네요 깔개요 매트 그렇죠 매트죠 매트 오케이 어떻게 쓰죠 n a t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아이고야 반영이 왜 안돼 오케이 그 다음에 숫양도 배웠군요 숫양은 램 램 쓰는 법 r a m 그렇죠 계속해서 a 가 그 소리내고 있습니다 a 가 a 소리내는 애 그 다음에 뭐 잼 배웠네요 잼은 j a m j a m 이고 똑같이 잼 소리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찐 배웠네요 t thanix l a kim bil точ n akinabil 멘토는 뭐pi mı7 이퀸 배웠네요altung 1 és ㅇ fda Config sin m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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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모르겠구요 그다음에 수도꼭지 배웠네요 수도꼭지는 탭 그렇죠 톡톡 튀다라는 뜻도 있고 쓰는 법? TAB 그렇죠 훌륭합니다 풍어만네 안받아도 되구요 그 다음에 방망이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박쥐란 뜻도 있는 bat 쓰는 법 bat 그 다음에 지도란 뜻을 갖고 있는 map 쓰는 법 그 다음에 깡통이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뭣을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는 can 쓰는 법 can 자 그래서 낮잠은 아직도 기억이 안나나요 그렇죠 아 nap 오케이 오늘은 낮잠 하나 드렸네요 아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